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굿모닝입니다. 어제 라면 먹고나서 엄청 누웠어요. 엄청 누웠어요. 오늘 날씨는... 괜찮은데... 굿모닝은 살짝 있네요. 저번에 제가 샀던 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.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젤 워시 중에 제일 좋고 그냥 계속 이것만 써요.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엄청 순해요. 저는 아침 세안할 때도 써주고 그냥 이중 세안할 때도 쓰고 있어요. 제가... 목소리 왜 이제? 제가 자주 쓰는 스킨케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별로 안 써요. 낮하고 밤이 좀 다르긴 한데... 죄송합니다. 저는 스킨케어로... 이거? 에뛰드하우스 핑크 바이탈 워터 이 라인을 쓰는데... 화장할 때는 이거 세럼까지 발라주고요. 화장 안 할 때는... 집에 있을 때는 요새는... 이거 세럼 써요. 이거는... 릴리 솔티트리 세럼인데... 요새 트러블이 좀 나가지고... 이거를 집에서 발라주고 있습니다. 이게 뭐...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이런 것도 아는데... 그냥 가장 무난하게 손이 잘 가더라고요. 향기도 좋고... 뭔가 그냥... 10대 소녀들이 쓰면 되게 좋을만한... 그런... 스킨케어 제품이긴... 저는 여기 목 뒤까지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눈 여기까지 닦아줬는데... 그렇게 시원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눈에 너무 차극이 가는 것 같아서...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... 딥트리 세럼을... 한 두 번 정도 발라줄게요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뭔가 하고 나면 약간 살짝... 쫀쫀하게? 그렇게 잡아주고... 그리고 되게 수분감 있어서... 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거 에머전을... 밟아줄게요. 하고 림프를 하고... 저는... 뒤에 목까지 이렇게 좀 마사지 해줘요. 이렇게 해서... 다 발랐고... 이제 저는... 내려가서... 물 좀 먹어야겠어요. 이렇게 해서... 다 발랐고... 이제 저는... 내려가서... 물 좀 먹어야겠어요. 이렇게 해서... 이렇게 해서... 한 번 더 conta... 이걸 안 하려고 해요. 두 장면이 안 온 거 같네요. 그런데, 이렇게, 물이 안 내렸어요. 이제 밀떡에 칼을 잘라주세요 과연? 발떡 소스를 넣을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레몬즙이 짜졌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좀 디톡스도 되고 조금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침에 마셔주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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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